롱비엔 롱비엔 지씨 저 카트 대기 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또 이 라오스 올해 특히 너무 많이 들어와서 한 50분 뒤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확실치 않아 카트가 들어와야 된대 자 오늘 우리 멤버들 자 댁스골프 이사님 박재석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민서 박민서 인플루언서 주소 있어요 인플루언서 인스타 주소 있어요 그럼 나중에 사진으로 자 그리고 기석이 기성입니다 기성이 미안하다 기성이는 피터 골프 치시는 분들은 많이 알겠지만 자기 몸에 맞게 자기 스피드에 맞게 자기 중량에 맞게 이렇게 피팅을 아주 전문적으로 어디에 있다고요? 송도에 있습니다 송도에 네 그것도 사진 첨부하면 주소까지 알겠습니다 송도에 한번 맡겨보시고 어 사실 조금 미스가 있다 그러면 저 기성이한테 뭐지 기성이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세요 여기다가 댓글 남기지 마시고 하하하하 엄청 잘해요 네 자 두 번째 홀은 살짝 이렇게 왼쪽으로 도그렉이라서 두 번째 라이트 주소 1 2 2 5 4 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또 땅이야 또 땅이야 오늘 긴장하셨는데 박상수 아우 하리야 박상수는 긴장하셨습니다 샷 샷 끝 컵자이 컵자이 컵하고 컵하고 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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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엄청굿샷 아 아 아 100미터 남았어요. 54도 잡아볼게요. 뒷땅을 너무 깠네. 지쳤나보네. 벌써. 뒷땅. 오른쪽? 독발로 해드릴게요. 갱구랑이 갱구랑이. 파이요? 민지야 이거 들어가면 상황 나는 거야. 오른쪽 봐야 돼. 오른쪽? 왼쪽으로 봤는데? 쳐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들어가야지. 약해. 형 이거 다 좋은데. 카메라 괜히 크렸네. 핀이 어디에 핀? 오른쪽? 오른쪽? 첫 홀은 왼쪽 도구렉이었다가 두번째, 세번째 홀은 오른쪽 도구렉. 아 이거 중간에 끊어 가나 보다. 저 뒤에 아일랜드처럼 보이는 데를 끊어 가나 봐요. 여기에 떨어져서 저 뒤로 저 뒤로 저 뒤로 저 뒤로 핀이 저 뒤에 있나보다. 앞에 중간에 끊어가야 돼서 유틸로 바꿨어요. 불쌍 존리 유티내 전투 소쩍 뚫었을까? 안 뚫어내? 안 뚫어내. 오늘 대체적으로 많이 안뚫어. 샷! 이 호수가 를 끼고 있어서 세컨은 호수를 건너서 더운데 하트가 안 들어오니까 또 힘드네 뒤에까지 쳐도 되는구나 좁기는 하나 45미터 어프로치 조금 땡겼다 왼쪽으로 다 가요 땡겨 그게 팔로 좀 쳐서 그런 것 같아 저 맞아요 팔로 튄다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 약간 몸으로 조금 딱 돌려야 되는데 어프로치 기가 막혔어 조금 짧은 옷이라 아연 티샷 한번 해 볼게요 아연 티샷 한번 해 볼게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아냐아냐 아연 티샷 한번 해 못 넘겨요 지금 갑니다 오 굿샷 이쁜드록 하나 맞았어 오우씨 하나 엄청 걸렸어 하나 엄청 걸렸어 음 하나 엄청 걸렸어 짧은 데라서 다 안 까도 돼 드라이브 드라이브 왜 잡은 거야 150미터 칠 거면서 드라이브 왜 잡은 거야 나랑 같이 갈라고 드라이브 왜 잡은 거야 150미터 나 민서랑 같이 가야 돼 아 그래? 맞아요 형 다 안 쳐도 돼 샹크 샹크 뭐해? 야 어떻게 샹크가 90도가 나지? 샹크 살짝씩 흙이 질어서 공만 걷으려고 하다가 짭네 인서야 가까이 오면 얼굴 보이는데 하하하하하하 어? 네 가까이 오면은 얼굴 포샵 못하는데 어? 공기 적 있어요 어디 갔어 나이스 들어간다 어 왼쪽 오른쪽 인사이드 리막 그린 빨라 아 많이 빨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팥슬이 165미터 정도 나오네 그러면 칠번을 한번 다 때려 볼께요 칠번 해석 아니 흔히 치고 난 다음에 치면은 흔히 가는 듯이 안 돼 자, 봐봐 다음 월부터 먼저 치는 걸로 아냐아냐 재석형 치고 난 다음에 치는 걸로 아 깎았다. 맞아라. 깎였다. 요것도 깎였다. 조금. 반대편에 가서 이게 이렇게 반대편에 가서 사실은 공 있는대로 바로 가는 사람을 보면 아 좀 공 친지 얼마 안 됐구나. 근데 항상 공 반대편 쪽으로 와서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 라이를 많이 신경 쓰시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공 친 게 구력이 조금 되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굿샷! 반대편으로 와도 라이가 안 보이는 저는 동태의 눈을 가졌다고 할 수 있죠. 동태야 동태. 아 여기 왼쪽이네. 오른쪽이네. 왼쪽이네. 오른쪽이네. 왼쪽? 오른쪽 왕커. 오른쪽 왕커.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오른쪽. 오른쪽. 자 이거니? 이제 넣을 수 있겠어? 할 수 있어! 파이팅! 아 너무 아깝다. 너무 잘 쳤는데. 오케이 해주세요. 오케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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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